인천교구 이주사목부가 오는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인천교구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25일 오후 2시 인천교구 주교자 답동성당에서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 집전으로 다국어미사를 봉헌합니다. 다국어미사는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로 진행됩니다. 미사 전체 해설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자비송과 대형광송, 제1독서와 화답서 등은 각각 베트남어, 영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로 진행됩니다. 또 베트남 공동체 신자 400여 명이 봉헌성가와 파견성가를 부릅니다. 미사 후에는 성당 마당에서 오후 5시까지 춤과 노래, 공연 감상, 장기자랑에 이어 시상식과 음식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행사는 2019년에 열린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